구름집 천상정 18번 버스 중점 여기 변두리 사는 동네 단골 술집이 있는데 아직도 간판이 없는 집이다 나 혼자 구름집이라 부르는데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 꼭 구름이 있는 것 같아서다 아주 많이 아주 상냥하고 다릴만한 집 한 잔만 하는 내게도 너무나 친절하고 고맙고 딴 손님들도 만족하는 이 술집이 끊을 차이 거의 없는 손님 투성이다 술악산 밑이라 공기 말고 변두리라 인신순박하고 도몽삼이 보이는 좋은 경기 이 잘 되기를 나는 일 뿐이다 우리 인 박사님 잘 되기를 우리 모두는 비을 뿐이라 회원님 절대기를!